큰 종목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항상 언급이 좀 많이 되는 종목이죠 아진 엑스텍이 되겠는데 이거를 8,702원에 10%를 사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중장기로 보고 계십니다 더 사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진 엑스텍과 관련된 부분 반도체 무인화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을 좀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 얼만큼 중장기로 봐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무관님 아진 엑스텍 시총도 작고 중장기 가능한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중장기 종목은 그 어떤 자기가 하는 사업 분야에서 핵심적인 어떤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꾸준히 증가된다든지 뭔가 남들보다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대다수 잘 가는 주식 많이 오른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아 그럼 나만 아는 게 조금 소형주 사가지 몇 천짜리 아마 만 원짜리 사서 내가 요게 나중에 보니까 저런 저 종목도 보니까 한미반도체 보니까 막 밑에서 엄청나게 올라갔구나 엔비디아 보니까 엄청나게 올라갔네 나도 이런 소형주 남들 모를 때 사서 장기로 들어가면 돈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 틀린 생각입니다 많이 가는 주식은 경쟁력이 탁월하고 시장 지배력뿐만 아니라 안 하면 그 어떤 시대를 바꾸는 어떤 그런 기업이라든지 끊임없이 혁신해서 가는 기업들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머지 반도체 업종들은 거의 다 죽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비밀 반도체가 성장하는데 그중에서 혁신적인 반도체 생성의 AI 관련된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태계가 상당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진에스텍은 그냥 요 주식은 시가총액 800억대밖에 안 되는데 뭘 하는지 일단 딱 보니까 아까 앵커님 말씀 자동화 이제 공장 자동화 무인 자동화 뭐 이런 것처럼 이 기업은 모션 제어기 즉 기계를 제어하는 모션 제어기 매출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뭘 하는지 이렇게 보면 다 나오죠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검사 자동화 제어기 이것을 이제 주로 만들어서 납품하게 됩니다 제품이 그러면 2차전지 공장은 짓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스마트폰 공장 안 짓고 있죠 반도체 공장도 감산해서 안 짓고 있죠 그러면 나중에 삼성이 이제 용인에다 수원 용인에다 많은 공장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땅도 아직 확보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그 사이에 그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리 고개를 넘겨서 생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컨센스업은 작년 22년도 영업이 60% 빠졌고요 매출액도 14% 빠졌는데 올해 상반기 보세요 상반기 보면 영업 적자전화 안 됐습니다 이제 매출을 주니까 그것조차도 먹고 살기 힘든 거죠 매출이 35% 줄었어요 올해 136억 매출이 했습니다 그럼 하반기도 이렇게 하면 3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보니까 늘 기업이 한 400억도 안 되는 내외에 하니까 모순제 얘기대로 한정돼 있잖아요 모순제 어디에서 새로운 납품처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미국 회사 쓰겠죠 미국에만 공장 짓고 있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그럼 생존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은 가지고 있으면 전략 매들하고 사고 싶으면 핵심적인 가드라도 늦게라도 물리고 싶어도 물려도 한미반도체 장비로 물려도 나중에 더 사면 되잖아요 만약에 5만원에서 5만원대 내려왔다 쳐요 나는 20% 갖고 20% 갖고 있다면 그때 여기서 한 집중적으로 다 사버리면 또 고점을 회복하게 올라옵니다 확실한 기업들 위주로 경쟁력 보고 사고 지금은 저는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수페타시스 전부 다 반도체들은 오히려 팔아야지 살 땐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로 보유금지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